지나가다가만 마치 뭐 이렇게 한 번도 막 제대로 본 적은 없죠 그니까요 인마 나 때문에 보는 거잖아 어 그니까 아니에요 형님 대성이가 저기 저기 대성장님이 있잖아 대성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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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 결국엔 하락인가? 오 풍사형님! 풍사형님! 형님 어서 오십쇼 박가리님이요? 어? 공짜요? 저도 좀 챙겨주세요 저거 지금 금융이 늘었어 지금 시간이 돈인데 예? 형님 그러면 혹시 선풍 싸우시면 저 진짜 택시 타고 바로 갈게요 왜냐하면 근데 진짜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택시비도 없어요 어 송도위원지 오케이 콜 지금 여기서 출발하면 저 40분이면 갑니다 박가리님은 20만개에요? 아 근데 그럴만하죠 솔직히 가리니 형님이면 20만개에 아 근데 차이 너무 심하다 근데 그건 인상이지 어 근데 저 출발할게요 와 15만개? 와 시작됐다 와 나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은데 아 그럼 오빠 짝꿍님이면 따로 가도 돼요? 아 전 그냥 택시 타고 갈게요 블랙택시 아 근데 그게 나요 저도 나도 그냥 혼자 택시 타고 가는게 아 가서라도 뵈면은 그게 영광이죠 어 아 나 팬카이비 안 되겠네 10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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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금 쏜다이 아 맞지 가리니 형님 혹시 방송 켜고 오시면 제가 끄고 갈게요 근데 아직까지 누나 아직까지 안 받았거든 조금만 기다려줘 어 우와 오빠 딱세이 딱세이 안녕하세요 네 혹시 충고 가는 거 맞나요? 네 짝꿍 안 드시고 가냐 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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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이거 오자는 줄 알았는데 아 근데 나 야 이거 진짜 근데 제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좀 사건이 있고 난 뒤로 좀 시집 보는게 좀 좀 눈치 보이긴 해요 아 뭐야 헐 여기 왜 이렇게 좋냐 아 근데 패션이 좀 에바이긴 하다 아 아 네 안녕하십니까 어 짝꿍 예? 아니 짝꿍 잠깐 꺼요? 야 네 너는 네네네 비트콘에서 네 돈 딴 적 없잖아 그 아직은 없죠 아직은 그러니까 이제 돈을 딸려고 이제 준비 중이었던 거죠 가리냐 안 왔잖아 네 이제 곧 도착하실 것 같은데 너 본 적 있어 걔? 저요? 그니까 이렇게 막 지나가다가만 봤지 뭐 이렇게 한 번도 막 제대로 본 적은 없죠 그러니까 나 때문에 보는 거잖아 그니까 아니에요 형님 저기요 저기 저기 걔 솔로몬이 있잖아 어 가리는 오셨다 어 아 이거 봐도 되나? 어 예 뭐 아 이 박가린입니다 어머 진짜요? 어 너 저기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이쁘네 훨씬 응 나 화면대도 봤을 때 있잖아 진짜 진짜 완전 시대진 줄 알았어 진짜요? 어 왜 왜 무서워 어 근데 엄청 아니 누나 엄청 엄청 이쁘신데요 진짜 그러니까 저 오늘 제대로 보는 아 예? 봤잖아 이 새끼 오빠가 몇 번 봤어요 아 밖에 봤는데 얘기했는데 네 넌 괜찮아? 저요? 뭐 그냥 무슨 날씨가 괜찮아? 저요? 저요? 자꾸 기자빵 쓰지랑 귀엽죠 오빠 그쵸? 아니야 이 새끼 무서워 아 누나 많이 썰어요 나 막 때리려고 했어 아 아 그래? 아니야 누나 아니에요 저거 일반 이렇게 보면 착해 보이잖아 응 화나면 무서워 아니 아니야 속에 악마가 있구나 여기 시청들이 다 있네 여기 짜투가 나랑 비슷해 술 안 먹었을 땐 되게 착해 귀엽고 누나는 그냥 안 넘어간다 아 아 누나는 어 근데 오빠 응 말씀드린 순간 10분이 끝나대요 다시 가도 될까요? 다시 가도 될까요? 다시 가도 될까요? 다시 가도 될까요? 잘 가 감사합니다 택배야 너도 가 네? 아 누네 이따 들어가세요 형님이랑 우리 친하지? 누네 이따 들어가세요 아 누네 진짜 오랜만에 살고 있어 네네 오 카리 누나 들어가세요 아 네 오빠 감사합니다 네네 안녕 아 아 아 아 아 아 아